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8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설명하십니다. 허망한 생각의 뒤바뀌으로 인해 알로 태어나는 갈라람, 테로 태어나는 알포담, 습한 환경에서 생기는 패시, 변화하는 형상인 갈람, 그리고 정명에 빛나는 형태와 같은 다양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계적인 윤회와 화합의 결과로 다양한 생명체가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하나 내가 지금의 진짜 참 산맞이를 닦아서 열혜의 대열반에 바로 나아가고자 할진데, 열혜의 대열반은 경기에 바로 도피안 하려고, 거기 직행하려고 한다면 직행이 직례죠. 바로 나아가는 거. 바로 도노성불이죠. 단박에 성불하는 그 방법을 네가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마땅히 중생세계의 두 가지 전도인을 알아야 된다만. 중생이 본래 없고 세계도 본래 없다고 부르나짱에 말했죠. 중생상속, 세계상속 이전에는 본각 묘명이죠. 성각이 묘명하며 본각이 명묘라고 그랬죠. 본각이 명묘하고 성각이 묘명한 그 자리에서는 중생세계가 없는 건데 성각 필명이어를 마음이 명각하는 거. 명각으로 허망하게 잘못될 때 그때부터 중생세계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불각, 운명이 생길 때 중생세계가 벌어집니다. 그게 잘못된 두 가지 전도인이라요. 전도망상. 그러니까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전도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 두 가지 전도가 생기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열애의 진짜 산맞이다 말이죠. 그전에는 벼렌망견, 통군망견 말했죠. 그것도 내놔의 두 가지 전도인이네요. 두 가지 전도인을 거기서는 망견으로 말했죠. 벼렌망견, 전도망견. 그것 설명할 때 전도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 저 경견 먼저 끝에 거기다 다 서로가 똑같아요. 일명상통이요. 위에서 설명하는 거나 지금 설명하거나 똑같아요. 벼렌망견이나 동군망견이나 망견 자체가 이게 전도 아니에요. 망견이 바로 전도라는 뜻이에요. 동군망견. 거기는 망견으로 표시를 했죠. 이것도 전도고. 전도는 잘못된 거지. 뒤바뀐. 여기는 세계전도하고 중생전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근본부터 설명해야 되니까 57위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아요? 중생의 전도와 세계의 전도가 어떻게 된 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돌을 닦는 데 손을 쓸 수 있잖아요. 병이 있는 곳을 알아야 수술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약을 쓰든지 하죠. 어디 아픈 곳도 모르고 맥도 모르고 진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하나. 어떤 것을 중생전도가 된다고 하느냐. 중생전도는 과연 어떤 거냐. 중생전도도 저후에 세계기시, 중생기시, 세계상속, 중생상속, 푸르낫장에서 설명한 거나 똑같아요. 안 하나. 성명의 마음이 성의 명원함을 발명함기 때문에. 원래 본성은 밝은 자리요. 원명. 원명한 마음자리. 둥글고 밝은 자리. 적조한 그 마음자리가 성이 밝고 둥글기 때문에. 원명이나 명원이나 같은 말 아니요? 그 밝음으로 인하여 성이 바라고. 성이 또 허망해서 허망한 소견이 또 생겨가지고. 필경에 없는 것으로 붙어서 필경에 있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필경이나 구경이나 같은 말이에요. 본래 무에서 유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세계전도, 중생전도가 없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밟고 지극히 깨끗하고 지극히 청정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인명발성하고 성망현생이라. 이 두 구절이 가장 불수자성, 수연성 하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을 말한 거죠. 법성계. 법성계. 진성, 심심, 극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여기서 진성이 바로 원명하다는 뜻 아니요? 진성, 심심, 극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걸 모두 번역을 조금씩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년 따라 모든 사법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하은경이 이 말을 저런 식으로 했어요. 진여는 불수자성하여. 자성이란 말에 불변이란 뜻이에요. 불변을 지키지 않고 수연성취. 이 말을 줄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말의 근본을 모르면 착각하뇨.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서. 수연성취. 일체 사법이라. 이 말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한 거예요. 진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분류하면 체난, 불변이고. 용언, 거기서 이제 수연이죠. 불변, 수연. 그전에 귀가 따갑게 늘 말했죠. 열애장, 노진여성처럼 여러 번 말했죠. 진여는 불변하면서 수연하고. 수연하면서도 불변하는 불변수연의 성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성이란 말은 불변이란 말이요. 불변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일체 사법을 이룬다는 말은 수연의 역할을 말한 거라요. 그러면 인명발성하고 성망진생이라.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의 도우를 말한 거예요. 밝은 게 수연의 성능이거든. 밖에 비치는. 아까 원명이라고 적조라고 할 때 조우의 성능이죠.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망으로 보세요. 이건 닦아버리도 되죠, 인자. 이것도 망명이고 이것도 망성이고 망명으로 인해서 망성을 바라고 또 망성으로 인해서 망견이 바란다. 망견이 챙긴단 말이에요. 허망견. 이것도 망성이고 이 성자가 성이 망이라는 말이 망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허망이 있는가가 문제죠. 각비 소명이 어느 일명 입소라는 말과 같죠. 저 위에서 푸르나장에서 각은 소명이 아닌데 각비 소명이 어느 일명 입소라. 이게 이제 큰 병이죠. 입소라는 것이 크게 잘못된 전도원인 입소 두 글자에 있죠. 그 전에 문수보살장에도 설명이 나왔죠. 문수보살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해성이 징원하며 원진각이 원묘헌을 원명이 초생소하니 소립의 조성망이다. 문수보살장에 가서 그 다음에 와서는 뭐가 생기냐면 미망유공권을 입세거라. 이건 그 전에 다 나왔던 말이죠. 분수장에, 분수고살장에 각혜성이 증언하고 원증각이 원묘언을 원명의 조생소 안에 원래 밝은 자리가 비추어서 소를 떼니. 조생소. 이게 큰 화근이죠. 이 소가 성립되면 조성은 없어져버려요. 본래의 밝은 자리가 불변이 수연으로 진여가 변해서 생멸물으로 된 거예요. 생멸이 된 거예요. 그 말은 6권 25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문수고살장에, 미망으로서 허공이 있거늘 허공에 의해서 세계가 스톱이 뜬다. 그래서 밝은 건 망명으로, 허망한 명으로 인해서 허망한 성이 발하고 그 허망한 성이 잘못돼서 허망한 소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명수에서는 이런 걸로 봤어요. 망명, 또 망성, 또 그 다음에 망견. 이렇게 삼중으로, 처음에 망명으로 말면 아마 망성이 생기고, 망성으로 말면 아마 또 망견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필경에 없는 것. 처음에는 오원도 없고, 육근도 없고, 육식도 없고, 치팔개도 없고, 육진, 육식, 육근 다 없는데 필경에 없는, 필경에 없는 데서, 필경이라는 말은 그 자리는 철저한 뜻이죠. 철저하게 없는 데서 붙어서 또 철저하게 있는 것이 생긴다. 위에서 육아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생과 세계가 본래 없는 데서 중생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그 말을 해요. 한생각 일으키면 벌써 되는 거죠.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파문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맑은 허공에 먹구름이 일어나서 태양을 가리워서 어두운 캄캄한 암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거라요. 그거 하려면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의 근본 그것이기를, 본성을 깊이 사모쳐야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죠. 이 유와 소유가 인과 소인이 아니며 주와 소유상이 마침내 근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렵죠.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능류속이죠. 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업이고 인과 소인이 아니다는 것은 까닭이 없는 거죠. 진릉인, 진소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력소대로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유소유, 비, 인소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아니, sud이 없죠. 아니, 저는 또한 정력이 있는 것입니다. 2, 4, 9, 10, 10. 아버지, uit고, 2, 3, 2, 3, 4, 5, 6, 17, 11, 11, 11, 11, 12, 12, 13, 13, 14, 13, 14, 16, 17, 12, 13, 14, 15, 12, 13, 14, 15, 15, 15, 16, 16, 18, 12, 15, 19, 16, 17, 20, 16, 20, 17, 16, 18, 16, 17, 18, 18, 19, 20, 19, 18, 20, 16, 18, 21, 16, 19, 18, 19, 19, 20. 그러니까 유는 육류가 뜻되지요. 육류 포기고. 육류는 그대로 소유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육류인 폭과 또는 폭으로 말념하여 생긴 소유 있는 바. 그러니까 그 전에 동군만견, 배론만견 할 때 동군만견은 폭이라고 했고 배론만견은 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는 육류 포기되고. 또 소유라고 밑에 나오죠. 소유는 폭으로 말면 아마 소유 있는 바.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과. 어디죠. 그 다음에 비일소인이라. 그 다음에 비일소인이라. 아까 요거 업이죠. 이 업은 D. 인소인이라서는 진릉인과 진소인이 아니다. 여기다 빼버리고. 편안. 이렇게 빼앗고. 억과 폭을 가르친 거죠. 이란. 진릉인과 진소인이 아니다. 이 업은 진릉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 소유는 자유는 능류인 혹을 가르치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인 혹으로 말면 아마 혹은 대상인 혹에서 생긴 업을 가르치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는 폭이고 소유는 업이죠. 그러면 이 업과 업은 진릉인도 아니고 진소인도 아니다. 능자가 생략된 거죠. 능소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업과 혹은 진릉인도 아니고 이 업은 진릉인이 아니고 이 혹은 진소인이 아니다. 진짜 능인이 아니고 진짜 소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가짜 소인이요 가짜 능인이다 하는 그 말이죠. 벌써 허망으로 생긴 것은 다 가짜죠. 그러면 진소인이나 진릉인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업은 진릉인이 아니고 이 혹은 진소인이 아니다. 진소인은 보고 진릉인은 뭐겠어요. 진소인은 보고 진릉인은 뭐겠어요. 능인이라고 할 경우는 진여의 불변에 해당되고 소인이라고 하면 수연에 해당되는데 진여의 불변 수연이 아니고 무명 불각으로 생긴 호급이다 하는 말이죠. 호급 자체는 허망에서 본래 근본이 없다. 그래서 주와 소주상이 능주와 소주상이 능주상과 소주상이 그 말이에요. 한자 하는 것은 한자로 나온 것은 능자를 말한 거고 그 밑에서 소자는 분명히 나와 있죠. 능소주상이 그 뜻이요. 아까 능류 소유 능인 소인처럼 마침내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단 말은 뿌리가 없어서 험한 것이다 하는 말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주가 되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주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업은 영주가 될 거고 혹은 소주가 되겠죠. 그래서 다 근본을 의지할 수가 없다 말이죠. 이 무주의 근본에서 세계와 및 중생을 건립했느니라. 본래가 무주인데 우주라는 말은 근본의 호급이 본래 없는 청정하고 지극히 피고 고요하고 밝은 그 자리가 바로 우주지요. 우주에서 근본하여.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원명한 자리. 아까 저 위에서 성이 밝은 마음자리. 그 자리의 근본에서 그 본각 자리에 비롯돼 가지고 세계와 및 모든 중생들이 건립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봄수장에서 그것이 말했듯이 원진각이 칭원하고 원명각이 본래 박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주지요. 그러니까 필경에 없는 것으로 붙어서 필경에 있는 것을 이루었다고 했죠. 구경에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보았죠. 구경류가 구경류가 두 가지로 생긴 것. 하나는 능류가 되죠. 능류. 하나는 소유가 되죠. 그러면 능류라고 하는 것은 혹이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업이고. 혹을 가르치죠. 또는 업이고. 본래 없는 자리는 이런 호겁이 없는 지극히 청정한 자리를 가르치는 말이고. 그다음에 필경에 없는 것으로 붙어서 구경에 있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구경에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은 그런 중생 세계가 벌어져 가지고 존재를 형성한 거죠. 존재유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그러면 혹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니까 능류라고 하지요. 혹으로 발매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소유업이라요. 그러니까 혹이 능동력을 갖고 업은 거기에서 수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류를 혹이라 하고 소유는 업이라고 한 거예요. 본래 혹업이 없는데 혹업이 생기는 것은 벌써 중생의 여러 가지 그런 세계전도와 중생전도가 생긴 거죠. 혹업, 혹업 안 좋은 거죠. 고집 멸도가 내가 이걸 가르친 건 아니요. 고집이라는 말의 혹업고를 가르친 거죠. 이 혹업고는 삼장이라고 가르죠. 세 가지 장애. 혹장, 혹장, 번호장입니다. 혹업, 별명이 번호입니다. 혹장, 업장, 번호장, 호장. 별명이 고장이라도 과보. 고장이나 고장이나 같은 거죠. 이게 삼장이 본래 없는데 삼장이 형성되었으니까 우리 중생들한테는 구경유를 이룬 거죠. 그래서 능류, 소유를 혹업으로 본다면 그 혹업 자체가 진짜 능류, 소윈은 아니다 말이에요. 진짜 능류, 소윈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면 보리는 뭐가 되겠어요. 보리는 질능인이 됩니다. 진짜 능인이 되죠. 열반도 진짜 소윈이 되죠. 이런 것들은 진짜 소윈과 능인이 되지만 순수한 그 본래 청정한 자리는 질능인, 진소윈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잘못돼서 전도로 생긴 혹업고 이 세 가지는 혹과 업 이것들은 질능인이나 진소윈이 아니다는 말이죠. 까닭이 없으니까. 험한 것은 까닭이 없기 때문에 문명이 본래 없다고 한 거죠. 본각경의 문명은 공화와 같다는 것. 눈병 다른 사람에게 허공꽃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허공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문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문명이 유여 공화라. 문명이라서는 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지. 가짜를 인증하지를 않죠. 중생들한테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질능인과 진소윈이 아니라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능류와 소유, 능류 혹과 소유업은 진인과 진능인과 진소윈이 아니다. 인과 소유는 본래 성명심의 능소는 아니다 말이에요. 보리가 능이 되고 열반은 소가 돼요. 보리가 역할을 하는 보리가 작용이고 열반은 채입니다. 보리 열반을 채용으로 나누면 보리는 열반이 채가 돼요. 열반은 채가 되고 또 보리는 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능이 되죠? 능인이 되죠? 채는 소인이 되죠? 질능인이고 초롱인이고 항상 인명, 원법의 수로가 나와 있어요. 질능인, 초롱인 같은 거. 꽃이 뿌리가 근본이라면 뿌리는 진인이고 꽃이나 열매는 소인이 되죠. 거기에서 뿌리로 붙어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채용관계로 보면 채가 소가 되고 용은 능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문구가 어려운 말이라서. 이 업은 질능인이 아니죠?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 업은 질능인이 아니고 이 업은 질능인이 아니고 바뀌죠? 그러니까 이 업은 질능인이 아니고 이 혹은 진소인이 아니다. 그 말로요. 혹은 업이고, 혹은 용인이고, 혹은 용인이고, 업은 소인이다. 바꿔서 말하면 마찬가지죠. 바꿔서 말하면 마찬가지죠. 정맥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혹은 업의 입장에서 보면 또 혹이 소인이 되죠. 호의 채용이라. 서로가 채용이 되는 도리가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이 돼요. 그래서 유식에 보면 능장, 소장이 나오죠? 능장도 되고 소장도 되고. 또 아예 입장, 이거 보면 서로가 채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아리아식의 3장이라고 하지요. 아리아식은 재팔식이죠. 재팔식은 재팔식 하나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능장도 되고 소장도 돼요. 능장이라고 할 때는 아리아식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주 만법을 아리아 속에다 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주체가 된 거죠. 주동이 되죠. 소장이 될 경우는 아리아식이 또 우주 만법 속에 다 침투해서 다 들어가니까 이건 수동이 되죠. 뒷말하면 간직된 바가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아리아식이 주가 아니고 우주 만법이 주가 되고 아리아식이 우주 만법의 객체가 되죠. 객체는 소가 되죠. 주체는 능이 되고 아리아식이 우주 만법을 다 간직할 수 있는 주체의 역할도 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니까 능장도 되고 그러니까 장 만법의 아리아식 자체에다가 만법을 능히 간직한단 말이에요. 또 소장이라고 할 때는 아리아식이 우주 만법 속에 다 침투를 해서 아리아식이 우주 만법 속에 간직당해요. 그럴 때는 아리아식이 객체가 되고 우주 만법은 주체가 되죠. 그럴 때는 소장이 되죠. 그래서 호의 채용이라요. 호의 채용이라는 말은 호의 주객이라는 말과 같아요. 주체, 객체가 번갈아 가면서 그 하나가 주체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나라는 몸이 아버지한테 되면 아들이고 또 아들한테 되면 아버지 아니에요. 바뀌어버리죠. 그와 같이 아리아식 자체가 세 가지 삼장 역할을 해요. 또 아이집장이라서는 아이집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도 장자예요. 이 세 가지 삼장을 다 초월해 부르면 성분하지 않아요. 이건 주로 칠식이 작용하는 건데 칠식의 역할도 아리아식 속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집장까지를 능히 하지요. 아이집장은 순 번호를 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훈습을 하는 거고 응장을 하거나 소장을 하거나 훈습력으로서 우주만법을 아리아식 속에다가 저장해 두기도 하고 또한 우주만법 속에 아리아식이 개체 개체마다 다 그 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두둔물물이 아리아식 아닌 게 없잖아요. 아리아식이 총체가 되어서 우주만법을 아리아식 속에다 다 저장하고 훈습하기도 하고 또한 아리아식이 만법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만법 속에 다 간직을 당하고 있어요. 간직되고 있어요. 그 속에. 그것이 소장이라요. 그럴 경우는 호위채용, 호위주객이라요. 이것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했죠. 아까는 호기, 능인이 됐었는데 여기는 소인으로 말했으니까 그 말은 정맥소 말이라요. 그래서 이 무주의 근본에서, 무주가 근본이죠. 응무소주, 이생지심이라는 무주도 본래의 마음자리가 무주이기 때문에 무주가 가장 근본이라고 해서 금관경에도 무주로 채를 삼고 또 뭐라고 하죠? 금관경에 세 가지가 나오죠. 무주로 채를 삼고 또 무상으로 종을 삼고 또 금관경뿐 아니라 뭐든 다 그런 건데 금관경만 꼭 그런 것으로 알죠. 요유로 종을 삼죠. 최종용 금관경만 그런 게 아니라 반야의 자리가 금관경이든 능험경이든 마찬가지요. 능험경에서 말한 것이나 온갖경에서 말한 것이나 금관경에서 말한 것이나 다 반야의 자체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니까 금관경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요 사실은. 무주로 그 본체가 되어있고 무상으로 그 주종을 이루고 종이 되었고 요유로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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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최종 용이죠. 최종으로 나눌 때는 종이 여기에 하나죠. 종원 체나 같은 거죠. 여기는 불변이고 불변이 무상 무주하뇨 수연이 요유하뇨 같은 거예요. 둘러보면 여기 두 가지가 불변이고 여기가 이제 수연이고 요유가 바로 수연의 성능이거든요. 진공요유도 마찬가지고 진공도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진공이고 진공요유 이건 바로 요유죠. 이 요유로 그대로 되었잖아요. 진공요유 마음자리가 그렇게 된 거라요. 그렇게 된 것을 아이고 오늘은 너무나 많이 바쁘네요. 그래서 무주에서 근본한다.